아 이거 터지는거 아냐? 아 몰라 안터지겠지 아 왜 이렇게 많아 아 미친 왜 이렇게 많지? 어떻게 깨냐 이걸 어 빗나감 아니 이게 체력이 보여야 생각을 하는데 체력이 안보이니까 일단 스컬징을 해야 돼 뭐가 됐든 아 아 아 아 아 아 저게 체력이 몇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우짜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얘를 잡는 거에요 에휴 아 에휴 이것은 더 밝은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치 야 아니 이거 죽일 수 있... 못 죽일 수 있어! 이리 나가서! 아... 다행이네... 잘 모르겠지! 좋은 작업, 콤매더! 코덱이 뒤로 남아있어! 흠! 흠! 체력이 안 보여!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빙절도 없는데, 이제 얘들은 뭉쳐있고 혹시 안보여서 그런가 해서 그랬는데 안보여서 안보여서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가능성이 있나, 이게? 유턴 두레 heading out 지금 시작하는 장면은? 1.2.2.3. 1.3.3. 1.4.2.3. 1.4.3. 2.4.3. 2.4.3. 그리스마스의 부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희석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전입니다! 여기가 왔습니다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흠 흠 하아 야 2탄 남았는데 경계도 안맞고 흠 어 잠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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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쒸 오우 어 아 X댔다 오우 이거는 싸워서 희망이 없는 어디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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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근데 이거 아크리벤트 너무 빡센건데 아이 우뻘 헤어볼 헐물도 없구요 아 Jones 공군 공수는 나우 컴퓨터 엑스 플러스 경선 연구의 매우 괜찮은데 침묵은 멈춤에 숨겨진 강화에 들여주는 공군 공수는 다음 시간에 기다려주세요. 이건 한, 한두명은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못 깨면은 아예 답이 없어가지고 이 기둥이 안 깨졌네 일단은 뮤턴 하나부터 처리해주고 벌써 카드가 두려울 게 없어 destroyed low on supplies okay 아, 여기 답이 없어. 한 명은 표시. 빗나갖고. 이러면은 얘가. 차라리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차라리! 아!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 제압! 제압! 아, 근데 유턴이 까다로운 건 마찬가지네. 지금 장전 안하면 못사우겠다. 아프리오드가? 제압! 에헷рейw 아아아아앙 아.. 지금이 문젠데 활약이 따라 활약이 아.. 위험한데 죽겠다 둘 중 한 명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두 명 죽는게 어디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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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군 접촉 플러스 2 부상 확률 높음 존재품 파트 2 이게 이게 좋겠네 이게 부상 확률이 높아도 그냥 뭐 보내는거지 이랑 에이미 니가 진급해라 자 진급 미션이니까 좀 더 계급 높은 애들 들어갈까 상병을 지금 제임스 존슨은 누구랑 친해 제임스 존슨은 엠마 오케이 엠마 엠마 시설 관련 단서 접촉비용 감소 이것까지 한 다음에 합금보다는 지금 좋았어 블루스크린 프로토콜 이제 아 크리스탈이 없네 이제 이제 도끼가 그나마 제일 좋죠 오 오 오마이 적금 오 백두 이스데로 어? 병장이다 아 저 키스스가 아니네 근데 키스스 키스스가 아니네 머리 못 바꿔요 아이 커스터마이징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 리마스터드 리마스터드다 redo 와 21일이야 미친네 또 엑스컵이야 또 디오의 컨텐츠야 와아 돌격이 하나도 없네 이걸 조공이 나가야 되나 블루스크린 터널 블루스크린 터널 불러 벽중 어? 그러네? 머리가 왜 폭발이지? 머리색깔 어딨어? 머리색깔 어딨어? 여기 있다. 하... 하... 아... 이놈의 버벅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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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칼 됐냐, 근데. 너와 함께인데. 아, 이거는 오리지널 부목이네. 하, 좋됐다. 슈퍼 근자맨들이네. 슈퍼 근자마자. 슈퍼 근자마자. 흠 시포파라 치고 성광이 누구한테 있지? 나 성광 안 가져왔나? 잠깐만 성광 없어? 아... 큰일났네 후... 그렇지 애코만 진짜 이러면 얘들 다 죽여야 돼 헤비러스를 다 죽일 수가 없는데 다 죽여야 돼 으어 맞춰봐 아아 아씨 아 아 진짜 씨발 아 보복 때마다 지랄이야 이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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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총이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0층이나 돌립시다 아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해 돌아버리겠네 진짜 헌터는 약점이 없어 악점 조건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그래도 겁나 까다로워요 악점 조건을 맞추기 생각보다 시민이 많이 안 죽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가지 말자 저런거는 그냥 템플러로 가서 후려 치면은 1대1로 조질 수 있는건데 원래 근접공격 면역이 떠가지고 1대24 일단은 1대1 초고룩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어, 게임이 안되잖아 갈랬네 갈랬네 필러가 갈랬네 갈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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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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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경계 빼주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겁나 어렵네 진짜 원거리 사격전을 할 수 밖에 없어 이러면 아 저 나무 완음을 끼고 있는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자 가까이 오네 이러면 에드데믄 줏대는데 진짜 어 고급병사가 화상 입었다 무너졌다 저 땅이 이러면 에드데믄 줏대 이러면 에드데믄 줏대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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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건이랑 저격이랑 뭐 명중이 바뀌었어 얘는 불마로 죽인다고 치워도 나머지가 문젠데 이제 뮤톤을 견제하느냐 아니면은 버섯카를 견제하느냐 아 이 헌터 때문에 지금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아 핀넘 아마 버섯카가 선턴을 잡고 문제는 뮤톤을 이기 치는건데 와 졸라부다 아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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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 2끼리 1끼리 창조가 되었습니다 발파는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서류가 되었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접근하면서 돌리고 좋아 수류탄 있냐? 이제 잡아야 되는데 아, 이 앞으로 가면 에든네, 에든네 앞에 가면 에드라서 붙지도 못해 얘는 사건으로 잡으면 되는데 얘가 문제야 일단 이리로 갑시다 입에도 못 맞추면 진짜 야, 씨, 불러봐,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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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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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체력 회복할 시간 줘!! 얘 면역인데 면역을 때려도 쉴드는 발동하나? 아니 원래 때리기만 해도 쉴드는 발동하는데 근데 안되면 죽어 앞치지 말자 forte e chiaro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got it moving wow 그래! 그래! 지금이래 지금! 지금이야! 지금이야! 죽어! 제발! 잘하고 있어! 난 숨어있을게! 아 미친! 뭐하냐? 올라갔다 내려와 와... 아니 뭔 행동이 몇 개 하는 거야? 이거는 딜이 딸려가지고 스쿨 마이닝을 해야겠네 아씨... 아씨... 괜찮아, 빈당은 쑤쑤쑤 뭐?! 뭐?! 스파룸이 예예! 와...이거 어떻게 하냐? 돌아버리겠네 간다아 크리티카이 아아...! 아이 죽겠다 잘못하면 불마리 빗자 블레이드 스톰업 아아아아악! 아이템 두 집고요 아 자꾸 뭔데 니 현업 시켜! 컴만더! 자 자 지X 맞네 진짜 제발 맞아라! 맞아라! 아아아아악! 미스터무 vend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